정양문 내다라 장달문 지내요 정양문 내다라 장달문 지내요 시작 정양문 내다라 장달문 지내요 동반을 들어가니 동반을 들어가니 산미르기 백이로다 요동 칠백일을 순숙히 지내요 요동 칠백일을 순숙히 지내요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다다라 시작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다다라 용보탑 동군정 올라간죠 용보탑 동군정 올라간죠 사면을 둘러보고 하나 둘 사면을 둘러보고 반남산 반남산 석벽강 용천강 반남산 반남산 석벽강 용천강 하우령을 넘어 부산 파바활마국에 하우령을 넘어 부산 파바활마국에 강동다리 건너 강동다리 건너 강동다리 건너 강동다리 건너 평양의 연광정 하나 둘 평양의 연광정 우병루를 구경하고 우병루를 구경하고 우병루를 구경하고 대동강 창립을 지내 대동강 창립을 지내 대동강 창립을 지내 중동다리 건너 근정 Scotland 하병원의 연광정 삼각산에 올라앉아 삼각산에 올라앉아 하나 둘 지세를 살펴보니 대령 대원 매기 중령으로 흘리죠 금하 금성 분개 오고 준당 영춘 휘돌아 도복만 오를 때 솟아있고 삼각산이 삼겹구나 문물이 빈빈 허고 풍속이 흐희하야 풍속이 흐희하야 만만세지 금탕이라 만만세지 금탕이라 경상도는 함양이요 전라도는 운봉이라 하나 둘 운봉하면 두 얼품에 흥보가 사는지라 하나 둘 운봉하면 두 얼품에 흥보가 사는지라 저 제비 거동을 보아 저 제비 거동을 보아 박씨를 입에 물고 네번째 박이서 하나 둘 셋 박씨를 입에 물고 거중어 둥둥 높이 떠 거중어 둥둥 높이 떠 남대문 박성 내 달아 남대문 박성 내 달아 칠패패패 배달이 지네 칠패패패 배달이 지네 배고개를 얼른 넘어 배고개를 얼른 넘어 동작강 월강 동작강 월강 동작강이 동이 두 번째 박에서 동작강 그래갖고 두 번째 박에서 시작해갖고 두 박자짜리니까 동작강 월강 동작강 동작강 승방울 지네여 하나 둘 승방울 지네여 우리가 어디까지 배웠어요? 운봉일학까지 운봉일학까지 한 번 더 가고 나갑시다잉 잘 안되는데 앞으로 쭉쭉 내달으면 안좋으니까 정양문 내 달아 정양문 내 달아 장달문 지네여 정양문 내 달아 장달문 지네여 공관을 들어가니 공관을 들어가니 산미륵이 백이로다 산미륵이 백이로다 요동 칠뱅일을 순숙히 지네여 요동 칠뱅일을 순숙히 지네여 압록강을 건너 우주를 다다라 압록강을 건너 우주를 다다라 병고탑 통군정굴날 안좋어 사면을 둘러보고 하나 둘 사면을 둘러보고 안남산 판남산 석벽강 용천강 안남산 판남산 석벽강 용천강 석벽강 용천강 석벽강 용천강 안남산 판남산 석벽강 용천강 안남산 판남산 석벽강 용천강 좌우령을 넘어 부산 파바 활마구게 좌우령을 넘어 부산 파바 활마구게 강동다리 건너 강동다리 건너 평양 우연광정 평양 우연광정 포병두를 구경오고 포병두를 구경오고 대동강 창림을 지내 대동강 창림을 지내 송도를 들어가 빠를 때 과한 국정 송도를 들어가 빠를 때 과한 국정 박연 폭포를 구경오고 박연 폭포를 구경오고 박연 폭포를 구경오고 칭강 신강 신강 건너 삼각산에 올라앉어 하나 둘 삼각산에 올라앉어 지세를 살펴보니 네 번째 박이사 하나 둘 지세를 살펴보니 하나 둘 셋 지세를 살펴보니 네 번째 박이사야 돼 시작 하나 둘 셋 지세를 살펴보니 재령 대원 매기 재령 대원 매기 거기를 다시 재령 대원 매기 빨리 붙여줘 조금만 쉬다 재령 대원 매기 중령으로 흘리죠 중령으로 흘리죠 금화 금성 풍개 오고 금화 금성 풍개 오고 준당용 준 휘돌아 준당용 준 휘돌아 소복만 올렸때 솟아있고 소복만 올렸때 솟아있고 삼각산이 삼겹구나 삼각산이 삼겹구나 문물이 빈빈허고 문물이 빈빈허고 풍속이 흐흐하야 하나 둘 풍속이 흐흐하야 만만세지 금당이라 만만세지 금당이라 경상도는 함양이요 경상도는 함양이요 전라도는 운봉이라 웅봉하면 두월 품에 흥보가 사는지라 하나 둘 웅봉하면 두월 품에 흥보가 사는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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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흥보가 사는지라 하나 둘 셋 흥보가 사는지라 헤나쌤 흥보가 사는지라 거동을 보아 거대니 거동을 보아 박씨를 입에 물고 하나 둘 셋 박씨를 입에 물고 거중어 둥둥 높이 떠 거중어 둥둥 높이 떠 그치 열한 방에서 떠가 나와야 돼요 열 하나 열 둘 가는 거야 거중어 둥둥 높이 떠 거중어 둥둥 높이 떠 남 대문 박성 내 달아 남 대문 박성 내 달아 지폐팔패 배달이 지네 지폐팔패 배달이 지네 해고개를 얼른 넘어 해고개를 얼른 넘어 동작강 월강 동작강 월강 승방을 지내요 하나 둘 셋 승방을 지내요 남 대문 고개 넘어 하나 둘 셋 남 대문 고개 넘어 그렇죠 남 대문 고개 넘어 네 번째 박 응 승방을 지내요 네 번째 박 남 대문 고개 넘어 네 번째 박 시작하는 거예요 전라든 전라든 운봉이라까지 했어? 네 응 공복 하미안 두 벌 품에 시작 하나 둘 공복 하미안 두 벌 품에 흥보가 사는 지라 하나 둘 셋 붕고가 사는지라 저 제비 거동을 보아 저 제비 거동을 보아 박씨를 입에 물고 네 번째 박에서 하나 둘 셋 박씨를 입에 물고 거중어 둥둥 높이 떠 거중어 둥둥 높이 떠 남대문 박성 내 달아 7패 8패 배달이 지네 해고개를 얼른 넘어 동작강 월강 동작강 월강 승방을 지내요 하나 둘 셋 승방을 지내요 남태령 고개 넘어 하나 둘 셋 남태 고개 넘어 그렇지요 풍봉하며 두월 품에 흥보가 사는지라 풍봉하며 두월 품에 흥보가 사는지라 저 제비 거동을 보아 저 제비 거동을 보아 하나 둘 셋 박씨를 입에 물고 박씨를 입에 물고 네 번째 박에서 하나 둘 셋 박씨를 입에 물고 하나 둘 셋 박씨를 입에 물고 거중어 둥둥 높이 떠 거중어 둥둥 높이 떠 깜대문 박성 내다라 깜대문 박성 내다라 칠패패패 배달이 지네 칠패패패 배달이 지네 해고개를 얼른 넘어 해고개를 얼른 넘어 동작강 월강 동작강 월강 승방을 지내요 하나 둘 셋 승방을 지내요 남태령 곱게 넘어 하나 둘 셋 남태 곱게 넘어 진짜 오늘 목 컨디션 최악이다 운봉하며 두월 품에 흥보가 사는지라 하나 둘 운봉하며 두월 품에 흥보가 사는지라 저 제비 거동을 보아 저 제비 거동을 보아 박씨를 입에 물고 박씨를 입에 물고 거중어 둥둥 높이 떠 거중어 둥둥 높이 떠 남대문 박성 내 달아 칠패패패 배달이 지네 남대문 박성 내 달아 칠패패패 배달이 지네 해고개를 얼른 넘어 해고개를 얼른 넘어 동작강 월강 동작강 월강 승방 승방을 지내요 하나 둘 셋 승방을 지내요 남태 곱게 넘어 하나 둘 셋 남태 곱게 넘어 그렇죠 부자